고통할텐데 요게 아마 방세가 아닐거에요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축하드립니다 615 무게는 한번 달아볼게요 무게는 한번 달아볼게요 630 축하드립니다 큰걸로 축하드려야 되는데 33kg 달려야 되는데 아 어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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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그럴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아보고 한 700끌럼 될까 끝이 않습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795 아 아 축하드립니다 으 으 으 으 뭐지 그 보라색 떨어져 보라색 물 떨어져 으 으 이거 보라색을 떨어지잖아요 이거 안 지워져 이거 감기 말이야 감기만 펌핑하지 말고 왜 전동률 안쓰시고 왜 전동률 안쓰시고 왜 전동률 안하시고 으 으 으 으 뭘로 아 아 문어 맞는거 같은데 그쵸 아니야 아니 문어 맞는거 같아 근데 배 밑에 붙을까봐 겁난다 릴링 이제 릴링 릴링 그만 그만 으 으 아니 아니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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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져 부러져 으 음악 으 Reach 으 아 하 예 power 으 으 뭐 눈 hoe 문호인데 계속 안 하시고 계시는거에요 어 문호인데? 얼마나 남았어요? 전동률인데 전동률 안 쓰시고 다 수동으로 하시네 릴링 하세요 자 그만 그만 아 축하드립니다 라임 풀어주시고 라임 풀어주시고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작고 아니야 진짜? 방생 아닐거에요 달아보려고 미리 혹시나 710 축하드립니다 어 노랑이 두개 드디어 어 릴링 버거워요 보인다 어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고생하셨다 여기 이야 아 이거 좋죠 빨리 제일 좋은데 어 이거 넘죠 2kg 되겠는데 2kg? 네 화장실 갔다 오시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돼? 이쪽? 빨판이 저거 봐야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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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위험했어 저희 뜰 체험 안 받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00g 미만 방생 600g 미만 방생 825g 완벽합니다 2kg 거기서 Jonathan 오 깜짝이야 오 놀래라 다 와서 분홍 가셨나요? 멀리 가고 뛰라고 딱 땡기는데 터져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랄게 부르자꾸나 그랬지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사이하고 찍으시죠 부랴부랴 달려왔네 축하드린다 사이닝템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맞죠? 네네 안에 돌을 찾고 있다가 이야 깜짝이야 아 놀려네 갈거에요? 마지막 사진으로 한장 찍고 이걸로 그냥 이걸로 끼세요 이걸로 그냥 놀아야 돼 이제는 얍 잡 하하하 하하하 흐헤 비 아 도래야 됐어 됐어 비 아무것도 없는거요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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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나가 좀 뻘뻘해서 많이 올라가는데? 아아.. 한번에 많이 올라와 한번 아주 가야해.. 이거 뭐야 이거? 문어 빠졌나보다 방에서 맞죠? 응 빨리 응 이제 하얀색 봐야해.. 쌓일꺼다 응 건방진 문어가 예뻐 으악 으악 어헤헤헤 으아.. 파동이 하나만 찍어놓고 됐습니다. 재미있지? 와! 왜 많아! 형, 저기 배 앞에 지금 물이 있어요. 와!